비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 상품, 에어로바이저를 개발한 기업 그린텍을 소개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사이드미러에 물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요. 에어로바이저는 우천시 차량 사이드미러에 맺힌 빗방울을 주행시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빗물을 측면으로 배출시키는 빗물 제거 장치입니다. 에어로바이저는 미러 상단에 바람 통로를 통과한 압축된 강한 바람, 미러 상단에서 대각선으로 분산시켜 미러에 맺힌 물방울까지 제거합니다. 업그레이드된 멀티에어로바이저는 빗물 제거는 물론 상단에 커버가 있어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도 사이드미러에 빗물이 맺히지 않으며 기존 차량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이드 보조미러의 기능도 추가해 복잡한 도시주행을 할 때나 차선 변경을 할 시 사각지대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를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긁힘 방지 패드를 적용해 운전 미숙으로 인한 미러 긁힘을 방지해주고 모든 승용 차량에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방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는 안전운전의 길잡이 빗물 제거장치 멀티에어로바이저와 함께하세요. 아이디어 상품이죠? 멀티에어로바이저의 장점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첫째, 사이드미러 빗물을 제거해주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해드립니다. 둘째, 일반 사이드미러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모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며 누구나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따라 펼쳐진 갤럭시 모노래인 시간의 끝을 잡으러 누구도 달려본 적 없는 미지에서 떠오른 스피드업 라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